한 번은 보세요. 한 12%까지 갔다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거의 15% 갔다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거 잡으려고 20%까지 올렸는데 금리를. 잘 보세요. 두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 잘못 잡으면 더 큰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위기가 오느냐? 그런데 전쟁으로 오른 물가를 금리 올리면 잡을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나도 이 잔인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 가격이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될 거고. 강물 가격, 또 식료품 가격,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높아지고 밀가루는 먹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채린이 아빠 신환종 센터장과 함께하는 신과투어. 투자의 세계로 오늘도 여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2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채린이 아빠 신환종 센터장님. 아빠 어서 오세요. 채린이는 예쁘다. 코리니, 주리니는 좀 아들 같고. 이름부터 좀 그런데. 채린이는 뭔가 느낌이. 채권 어린이, 채린이 딸 같아서 이름이 좋네요. 앞으로 채린이 아빠로 채권을 좀 교육하고 우리가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채권만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금은 채권을 뭔가 봐야 될 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인플레이션과 지금 여러 가지 금리 급등으로 인한 이런 상황에서 자산 관리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채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하시면서 채권을 담자.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부동산은 망이다. 라는 말을 바꿔서 하신 거죠? 아니, 좀 좋은 말로 하면 자산배분 하자. 너무 주식만 하지 말고. 자산배분에서 채권비주, 금리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담으면 자산배분 된다, 이제. 그동안은 아주 자산배분이 안 되는 엉망이었고. 물론 개인이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여튼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일단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채권에 눈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역시 인플레이션이죠. 금리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급등이고 공급망 문제고 이런 것들이죠.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책을 앞에 있는 두 책이. 자, 작년 이맘때는 인플레이션. 아, 그러네요. 올해 3월에는 이제 지정학과, 경치경제. 제가 그 다음번 예측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이제 작년에 쓰신 거잖아요, 이게. 작년 3월에 나왔죠. 작년 3월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막 세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일시적인 거라고 단언을 하면서. 하여튼 일시적이 아니라고 하는 놈들.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줄은 저희도 몰랐는데. 하여튼 인플레이션 시대는 왔고요.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준은 일시적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이 아닌 거죠, 지금? 일시적이 아니죠. 뭘 틀린 거예요, 연준은? 바로 이번에 우리 나온 책. 여기 정치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문제를 너무 간과했다. 땅돈힘, 랜드머니파워. 왜냐하면 지금 연말에 올해 전망했던 월가 또는 연준, 또 우리 금융시제도 마찬가지인데 전망이 다 틀려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버린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으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를 익혀야 할 줄 몰랐다는 문제. 이것 때문에 실은 어그러져버린 거거든요. 러시아 전쟁만 안 났으면 지금쯤이면 물가? 원래대로 예상했던 라인들이 있죠. 경로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점프업해버리고 여러 가지의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 제재.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준도 좀 읽으셔야 되는. 들어가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게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밥상 물가도 그렇고 그것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금리가 아주 급등을 해서 지금 금융기관들 상당히 어렵고요. 나머지 시중 돈 많이 빌리신 분들도 어려우신 상황들일 겁니다. 미국채는 10년 무리 2.9%인데 코로나 전보다 더 높아졌죠. 19년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로 올라갔죠. 파란선이 지금 파란선은 기준금리고요. 기준금리. 그다음에 이 까만 거가 미국 10년 무리인데 거의 지금 코로나 전에 18, 19년 정도 3%선 거의 가까이 왔죠. 이렇게까지 급등해버렸고 한국채권도 지금 그 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3.3% 이게 지금 금융기관들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 이런 부담들이 높아진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금리, 저금리 해가지고 예금리, 적금도 그렇고 뭔가 낮았던 금리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저금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한번 채권 같은 거 해볼까 이자 따박따박 주는 거 이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인플레이션 쭉 올라가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그러다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약간씩 바람이 쭉 빠지는 금리도 올리고 해가지고 통화량도 줄이고 해서 이거를 디스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것도 있고 금이 위기나 이런 거 생겼을 때 그다음에 이제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리플레이션 이런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채권 투자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향해 갈 때 정점을 맞추기 쉽지 않을 거고요. 정점을 향해 갈 때 담는 겁니다. 네. 주식도 물리면서 사는 거죠? 주식은 이때 잡는 거죠. 밑에 엎드르죠. 뭐 그냥 반대일 뿐이죠. 반대죠. 그다음에 이런 데 담아서 그러니까 한 국채로 치면 3% 3.5 올라갈 때 거의 다 고점을 담고 그다음에 쭉 상황이 이제 침체로 들어가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죠. 금리가 주로 내려간다는 거는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서 마이너스 금리 나오고 뭐 기준금리 엄청 내리고 이럴 때 실은 채권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실은 주식으로 가죠. 이때 실은 주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실은 주식을 버리긴 뭐하고 좀 줄이고 채권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거액 자산가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을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상담도 하다 보면 거의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을 때 금리가 높을 때는 주식 많이 안 해요. 위험한 거 많이 안 하고요. 그냥 뭐 4% 또 다른 회사체 등등 하면 5% 6% 7%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렇죠. 이런 거 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나 아니면 좀 지나서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이걸 다 버리죠. 던져버리고 많이 줄이고 그때 주식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수가 없죠. 사실은 투자는 가장 제일 쉬운 원리는 바로 이건데 우리가 이제 맘도 급하고 또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은데 자산배분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채권만 하자는 게 아니고 비중을 높이자.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지금 1분기까지 아마 대부분이 주식 엄청나게 많고 현금도 좀 있겠고 금도 좀 있겠고 원유도 이런 것도 좀 있겠고 채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채권 비중을 조금씩 더 느리고 많이 느리고 이럴 때는 주식을 조금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제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을 늘려라. 그래서 보시면 채권도 국채 같은 초안전자산이 있거든요. 미국채 또는 한국국채 같은 거 이게 3%예요 지금 아까 10년 물이 잠깐만요. 지금 은행 가서 정기예금을 하면 한 2.5% 뭐 이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만기가 짧으니까 그런데 국채는 3년 물도 3%면 국채를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낮죠. 그런데 이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은행은 아마 몇 개월마다 그걸 조정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은행은 국채보다 신용도가 낮으니까 이것보다 올라가지 맞는데 이게 올라 3% 갔다가 또 쭉 떨어지면 그때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시점 시점이라는 얘기죠. 3%를 계속 유지하면 괜찮은데 은행 이자가? 아니 아니 국채금리가 국채금리가 지금은 3%인데 뭐 한 며칠 뒤에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급락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채권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한 3개월이나 이렇게 고시하는 게 있으니까 그동안은 낮은 거를 쓰다가 올라가면 쓰기도 하고 또 내려가면 또 그거 쓰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은 국채를 하는 게 낫긴 한데 은행에 가서 조금 있다가 예금을 해도 2년 3년 국채 플러스 알파로 나올 테니까 그거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우량회사체 산전체가 지금 3년이 3.7 정도 나오고요. 미국의 AA급 회사체 뭐 이런 것들도 거의 3.54% 한국의 A급 4% 5,6%짜리 한국의 JB금융지주 이런 거는 한 5.5% 나올 거예요. 요즘은요? 네. 연구채입니다. 그 다음에 GM 회사체 한 5.78%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뱅커브 아메리카 코코본드 한 6.5% 정도 나올 거고요. 7% 나올 거다. 도이치뱅크도 그렇고 멕시코 석유공사는 거의 한 6.5% 10% 넘어가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권이 있으니까 본인 여러분들의 리스크테이킹 또 그 다음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국채 말고는 나머지는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입을 할 수 있다. 같은 멕시코 석유공사라 할지라도 달러 채권은 한 7,8% 나오고 그렇죠. 패소화로 하면 한 10에서 12%까지 나오고 패소화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감당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배울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4%인데 우리나라 국채가 3%면 내가 손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했잖아요. 물가만큼도 이자를 안 주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사면 안 되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나온 게 3월 물가 상승률 4.1%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8.5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일단 연간으로 따져봐야 돼요. 연간 물가 상승률이 올해 예상이 4% 확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은 아마 3%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한 3년 갖고 있으면. 그런데 국채가 만약에 10년짜리 3%는 이거를 못 이겨요. 이길 수는 한 1% 떨어지죠. 그런데 이거를 갖고 있어도 이게 10년 동안 받잖아요. 10년 동안 이게 4, 3, 2 해가지고 10년 평균이 한 2.3 정도로 한다면 실은 그거를 이기는 거라는 의미고요. 이것뿐 아니라 다른 투자를 다양하게 섞어서 포트폴리오로 해서 총 연간 투자 성과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상품은 쳐다도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안전하니까. 매우 안전하니까 넣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좀 더 리스크하지만 그런 것들 넣고요. 그다음에 주식도 넣고 해서 그렇게 섞어서 하라는 거군요. 섞어서. 그해 총 성과가 6, 7%로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을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인 이것보다 낮은 상품을 빼라는 게 아니고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분산 투자를 통한 성과가 CPI를 상위하는 이렇게 목표를 삼으시면 되는데 지금 올해 성과가요. 여태까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국채가 마이너스 7% 나고 성과가. 금리가 엄청 올라와서 그래요. 미국 채. 미국 회사 채. 마이너스 10% 엄청났고요. 브라질 채권이 거의 한 20몇% 났고요. 오히려. 페맥스도 거의 3.7이니까 신흥국 쪽이 오히려 좋죠. 특히 중남미.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있으니까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물가가 전망이 중요한데 미국 물가가 지금 1분기를 고점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작년에 전망한 거예요. 그걸 일부러 안 바꾸고 갖고 온 겁니다. 이 빨간 게 지금입니다. 이게 다 틀린 이유가 도대체 뭘까? 회색과 파란색은? 회색은 좀 나이부하게 본 연준 같은 데 전망이니까? 이 주황색은 좀 나쁘게 본 분들이고 그보다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다음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된 거죠. 중간에.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점프업을 해버렸죠. 이 이유가 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거를 그리고 침공과 함께 우리가 늘 계속 얘기했던 이 침공이 아니고 제재 러시아 제재를 이렇게 할 줄 몰랐고 이 제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될지를 몰랐고요. 앞으로 전쟁 끝난다고 해도 제재가 더 심화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금방 끝날 거야 그랬죠. 그다음에 제재는 놀라긴 했는데 누구는 이거 스택으로 갈 수 없고 되게 심각하게 봤지만 누구는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봤다가 2월 말 3월 이게 반영이 되는 걸 보면 어허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게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거보다도 이 제재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자고 그랬잖아요. 이 지척을 포장해 보니까 3월 4월 가면 갈수록 이게 제재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전쟁이 끝나도 이 잔인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 가격 이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될 거고 강물 가격 또 식료품 가격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높아지고 밀가루는 이제 먹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한꺼번에 이 3월에 2월 후반에서 3월 4월에 지금 이 CPI 특히 3월 CPI가 8.5%까지 올라가면서 원래는 1분기 고점 치고 내려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점이 2분기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긴 한다. 왜냐하면 기저 효과가 있고 지금 여기서 물가가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한 100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잠깐 위에 있더라도 100달러 전후에서 유지된다. 이러면 기저 효과 그것보다 더 이런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가 되느냐 아니면 고점 치고 내려올 거냐 얼마나 내려올 거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할 건데요. 이 두 가지가 그 전에 작년 말 초에 작년 말에 올 초에 예상을 했던 거기에서 많이 바뀐 것들입니다. 원자재까지 급등했고요. 이것들이 일부가 공급망을 망가뜨린 것도 있고 한데 또 바뀐 게 뭐냐면 금리 인상 등의 연준의 이동성 축소 이런 정책들이 저쪽 원자재가 인플레이가 완전 크니까 야 금리 더 올려야겠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이동성 축소도 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이거는 금리로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놓쳐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은 기관들이 놓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가가 급등하는 거는 알겠는데 금리도 같이 오르는 건 중앙은행이 그 물가 잡으려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이죠. 문제가 터졌으니까 문제가 예상보다 더 터졌으니까 더 강력한 게 나와야죠. 전쟁으로 오른 물가를 금리 올리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요측의 문제냐 공급측의 문제냐 에 따라서 공급측의 물가를 아마 금리 인상만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급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상하잖아요. 통화주의로 따라서 일단 화폐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들 때문에 풀었던 유동성을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 파워풀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수요를 실은 유축시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인데 그러니까 이제 석유는 제한적이니까 돈 있는 사람만 사서 쏘라 라는 얘기죠. 네. 좀 적게 써라.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경기 침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80년대에 볼커도 그 다음에 80년대에 칠레도 어떤 나라든 간에 지난 80년대 아주 되게 힘들었을 때는 이렇게 인플렛이 높았을 때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그 뒤에 30, 40년 동안의 이런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인 뭐 이런 게 많았는데 70, 80년대 같은 지금은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인플레이션이 부각된 거라서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요 올리고 유동수 축소하면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정석이다. 하는 거죠. 이상한 거죠. 집값이 오르면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석유도 마찬가지고 석유값이 오르면 유전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를 낮춰줘야 투자도 활성화되고 공급이 늘어나지 오히려 금리를 올려버리면 누가 석유를 캐는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잠깐 멈춘 게 원래 이게 시장 논리 어느 정도 가다가 가면서 잡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러시아의 수출을 제재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공급의 문제를 도대체 어디 가서 해결하냐는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나 베네주엘라 또는 미국 내에서 쉐일가스의 생산 그다음에 새로 시설 투자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공급은 실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있는데 수요를 잡자. 수요를 일단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장 대표적인 대책은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의 정책인데 이게 지금 동시에 나와버렸다. 3, 4, 5월에 그래서 저희들은 2분기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네. 왜냐하면 중요한 이슈가 나왔고 이거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50BP 빅스텝 양쪽 긴축 950억 달러 월 이런 거 줄인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좀 지나야 되거든요. 한 번씩 한 번씩. 그런데 시장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반영을 초반하는 거죠. 그래서 원유하고 밀가루 되게 높은 거 이런 얘기 드렸고요. 지금 이거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반사 이익이 그대로 지금 중남미나 이런 원유제 수출 국가들을 보고 있다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스테이그플레이션으로 갈 줄을 경기는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은 폭등할 걸 갖고 반 알았는데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바이든하고 유럽연합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러시아 제재를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푸틴이 에이 설마 하겠어? 이렇게 지들 안 좋아질까 아는데 그때는 실은 그런 논리였다는 거예요. 한 3, 40년 동안은 그러니까 푸틴이 지난번에 크림반도 때도 그랬고 그전에는 경제를 망가뜨릴 이익이 있어? 그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중요한 기존의 국제정치적 질서를 붕괴할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 나왔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국가 경기가 문제가 아니다. 제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놀란 날이 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날이 아니고요. 금시장에 흔들린 날이 그 한 4일인가 5일 뒤에 러시아에 대한 아주 스위프트와 중앙은행 자산 동결이라는 엄청난 제재가 나온 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재가 앞으로 전쟁 끝나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오래 갈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판단이 중요해진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가 지금 상상을 해보면요. 혹시라도 중국한테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도와주면 너네 큰일 난다. 그런데 꼬투리를 잡았어. 중국이 러시아 도와준 꼬투리를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에서 석유만 사와도 사실상 도와준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 비슷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중국마저 혹시 하게 되면 그때는 인플레는 엄청나게 나오겠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럼요. 그래서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또 지금 관세를 좀 인하한다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11월에 중간선거도 있고 하니 거기까지 확전은 안 할 것 같고 아마 그 다음으로 다음에는 할 수 있을지 아마 올해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기는 한데 민플레가 이렇게 계속 될 거다 방금 말씀하셨던 중국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자꾸 오르면 이른바 자산 가격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겠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산 가격은 꺾인다고 봐야 됩니까?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집값은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해도 그럴 것 같고 야 금리가 막 5%, 6%, 7%, 8% 가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가냐 부동산은 저금리 때 가는 거야 라고 해도 그것도 말인 것 같고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인데요. 제가 캐나다인가 어디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모기지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겠죠. 새로 집 사는 사람이 금리 부담 때문에 못 사니까? 그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부담될 수도 있겠고 캐나다 같은 나라 대표죠. 미국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애매해요. 금리 올라갔다고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꼭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워낙 큰 게 많아서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우리 같은 케이스는 또 다른 요인들이 많아서 반드시 부동산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특성이 부동산을 결정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틀려서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부동산을 또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마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게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러시아랑 중국을 엮어서 이런 압박을 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경쟁법 이런 것도 하원 통과해서 상원에 있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중국을 견제할 그래서 아마 이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민주주의 동맹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재산세계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실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걸 좀 막아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러시아한테 온유를 수입하잖아요. 완전히 러시아 제재가 효과적이었다. 꼼짝달싹 못하게 이러면 인플레이션 폭등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인도도 석유 딴 데서 사오고 근데 유럽, 유럽도 지금 다시 좀 얻어가고 있고 해상에서 이거 막 섞는다 그러죠. 49% 섞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고 이런 빈틈들이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인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수입하고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실은 인플레이션을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거를 어느 정도 막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제3세계의 역할들은 앞으로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요. 이렇게 봤을 때 지정학적인 이거 말고도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요. 한 두 개 정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다가 시간 없어서 못한 거였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파퓰리즘 정책이고요. 내부 정치 사회적 혼란 때문에 있고요. 두 번째는 ESG입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뭐냐면 여러분들 벚꽃 구경도 가고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으면 안 되겠구나. 밖에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코로나 정보들 양극화가 더 심해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느낍니다. 되게 심해졌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 더 심해졌고요. 이런 거를 지금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물가는 높죠. 불평등 더 심해졌죠. 그래서 선거 등등을 통해서 아니면 데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부는 아마 공격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아요. 각국이 지금 다. 우리는 지금 선거 끝났지만 추가로 추경을 얼마나 할지 어떻게 될지가 지금 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금리가 급등한 상태거든요. 추경할까 봐. 추경이 얼마가 어떻게 될 거냐. 불확실하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다음에 중남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미국도 11월 중간선거 전후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프랑스 선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아마 최근에 각국 정부들이 실은 좀 더 급진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도 여기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중간선거 때 아마 민주당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민주당 내에서도 자꾸 조금 더 급진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업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로봇이나 AI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엄청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은 이제 실업률이 낮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고용 없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버린다. 빠르게 바뀌어버린다면 다음 침체 때가 실은 되게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정보가 더 많이 뭘 해줘야 되는 뭐 그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플랫폼 기업들 있죠. 지금 계속 뻔치를 맞고 있죠. 각국이다. 이런 겁니다. 애플이든 구글이든 전부 다 너네가 아주 뛰어난 그런 아이디어로 돈을 많이 벌고 그건 오케이.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원래 기술도 옛날에 정부에서 하던 군사기술에서 가져가서 시작된 것들이 많잖아요. 무슨 제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이 규제와 독가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지금 양당이 다 지지하는 것들이겠고요. 전 세계의 국가들이 지금 그래서 아까 이 양극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도 더 많이 거둬야겠고 또 너무 이쪽에 부가 집중되는 거를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무작위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성장도 지금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2020년대는 아마 10년대보다 더 낮은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물가는 물가는 최선 2% 상위하는 정도에다가 성장이 더 낮은 성장이 낮은 상태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사는 게 팍팍해지기 때문에 이런 파툴리즘 정책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정부가 적당히 돈을 푸는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 많아지면 더 풀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아마 이 2020년대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잠깐은 지금은 요기가 좀 빠져있지만 내년 후년 혹시 경기가 좀 안 좋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게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ESG입니다. 자 요 문제는 일단 민간기업의 ESG는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 환경 뭐 등등등 우리나라는 요 ESG 그래도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국가 ESG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국가도 ESG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 E는 비슷합니다. 환경 뭐 그렇겠죠. 그런데 S하고 G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ESG하고 민간기업의 ESG하고 S가 뭔데요? S는 소셜입니다. 환경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네요. 근데 환경은 이 국가 차원에서 이 나라가 제대로 이 사회적인 범주에서 좋은 사회 어떻게 보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사회로 실은 영하 사망 이런 것부터 해서 주거의 질 경제활동 소득 불평등 얼마나 이 진위계수 벌어지고 그다음에 상하도 최소한의 어떤 삶의 조건들이 마련되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누가 평가를 해요? 무디스하고 S&P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해서 이게 안 되면 내려갑니다. 이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겠지만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떨어진 데들 주거의 질을 어떻게 평가할까? 평가하자면 수도나 이런 것들 수도야 다 있는데 미림당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얼마나 걸리는지도 있고 있고요. 주택을 가게 되는 것도 있겠고 면적이나 무슨 접근성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보건 지 35년 되어있고 도배도 잘 안 되어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여기 치안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치안 가도 괜찮은데 중남이 이런 데 보면 치안 되게 안 좋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거버넌스입니다. 보세요. 여기 기업 거버넌스하고 완전 틀리죠. 왜요? 일단 법치 그다음에 부패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경고함 투명성 이렇게 하면 실은 러시아는 아마 무조건 안 좋은 점수를 받겠죠. 실은 중국도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들 이게 투명하지 않은 국가들은 신흥국 중에 많죠. 선진국도 상당히 유리하죠. 저거 기준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가들이 꽤 많겠네요. 중국이죠. 그럼 저게 높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국가 신용등급 같은 걸 저런 걸로 그렇죠. 신용등급에 포함됩니다. 이제 평가하는데 이거를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되지. 예를 들면 국가가 빚을 많이 내서 복지국가를 만들고 집을 다 지어주고 그러면 주거환경 점수나 치안이나 다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 국가는 빚을 갚을 능력은 자꾸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거기 거버넌스에서 마이너스를 받겠죠.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니라 S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게 나랏돈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했느냐 무리하게 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잘했어도 등급이 높지는 않다는 거네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해서 돈을 많이 빌렸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막 100% 됐다. 그러면 이미 엄청나게 등급이 낮은 거죠. 이것만 잘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슨 독재국가라도 돈만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높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 ESG 할 때도 이게 논란거리였는데 돈을 잘 갚는다면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독재국가예요? 돈 갚을 확률 99% 어떤 나라는 민주국가예요? 돈 갚을 확률 80%면 돈 빌려주는 내 입장에서는 99에다 빌려줘야지 그래도 얘네가 민주국가니까 80%에도 빌려줬다가 돈 떼이면 이게 무슨 채권입니까? 재테크입니까? 이게 지금 사회운동하는 거라면 독립운동 군자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돈 잘 갚는 나라를 트리플 B로 얘기했고 돈 못 갚는 80% 나라를 한 더블 B나 투기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트리플 B인 나라가 갑자기 자산 동교를 당하고 그렇죠? 제재가 당하니까 잘 갚는 나라가? 99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한 80, 70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러시아죠. 그게 등급을 떨어뜨린 거니까 그동안은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동안은 독재도 뭐든 실은 내가 투자하는 건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보겠다. 리스키하구나. 독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쭉 봤을 때 권위주의 국가들하고 이 나라들이 자기 반대로 하잖아요. 그렇긴 그렇지. 이게 단기는 오케이.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봤을 때는 사고를 치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반영한 거고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게 무서운 게요. 선진국 투자하는 펀드들 우리 연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투자하는데 문제가 되면 배제하려고 할 겁니다. 국가들을 보고 비중을 줄이려고 할 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자금을 가지고 이런 변화를 끌고 오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유도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퍼니쉬를 주는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부딪힐 겁니다. 문화상대주의로. 그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할 수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또 얘기하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지금 부딪히는 가능성들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대로 합리적으로 여기 맞고 여기 투자하면 되는데 여기 투자가 안 되고 저기로 해야 돼요. 다 비용을 높이는 작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시간에 걸려서 아마 2020년대 10년 동안 쭉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요. 선진국 금리는 더 낮아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자금이 그쪽으로 밖에 몰릴 것 같고 눈에 띄는 게 다 독재국가들이야 이러면 그런데 돈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디어 70년대랑 유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더 강한 게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70년대 정도가 아니면 좀 우리가 그때랑 다르게 여기서 어떻게 한번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지금 2분기 된다고 하니까 여기 집중된다고 하니까 타이밍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데 자 보시죠. 그때랑 비슷한 거는 이 두 개입니다. 일단은 그때도 지금도 정부가 엄청나게 힘이 세고 만능인 시대 케인지주의고 바뀌어가고 있는 게 지난 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가 아니고 이게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까 돈 좀 쓴다고 그랬죠. 두 번째 지정적 위기에 비슷합니다. 그때도 미국 패권이 아주 베트남전에서 망신을 당했고요. 중동전쟁에서의 무기력함 그리고 이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죠. 우리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 이게 중앙은행이 그때랑 완전히 달라요. 아서번즈라고 하는 1970년대 닉슨의 아바타였던 이 사람은 닉슨이 시킨 대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못했죠. 오히려 닉슨 도청 그거 확인해 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금리 올리자 그러면 얘 펀니시 줘가지고 쫓아 냈어. 좀 웃기는 그래서 최악의 연준 의장이었던 게 아서번즈 이때는 70년대는 연준이 거의 무기력했다 판단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독립성이 좀 있는 막 올린다고 난리 치잖아. 유동성 축소에 금리 올리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합의도 좀 있죠. 올려야 된다. 이런 거 이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올리면 어떻게 되고 내리면 어떻게 되고 그런데 한 프로티비도 없고 만약에 지금이 경기가 그나마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경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혹시 둔화되고 잠비 성장률이 1.7도 안 되고 1.5나 1.1% 되고 물가는 여전히 5% 돼요. 5% 4%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시장은 아우성 7태고 금리 그만 올려 막 이럴 거고 아니면 긴축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긴축 그만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판단이 이제 갈려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미뤄붙일 것 같아요. 계속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네. 이 40년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70년의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벌커가 금리 올리면서 단기로 힘들었는데 결국 금리 물가를 잡고 그 뒤에 80년, 90년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게 그 좀 고통을 참으니까 그래서 이걸 봤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상당히 강해졌고 눈치는 보는데 속도가 조금 준화될 수는 있어도 이 긴축을 갑자기 꺾는다든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잡으려고 할 것 같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처음에 70년대는 브레튼 우주가 붕괴했다는 게 실은 큰 문제였어요. 금하고 연결시키는데 끊어지면서 금값이 폭등했고 달러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수입 물가 엄청 오르죠. 그리고 달러가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에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다가 달러 저거 미국 저거 제대로 되겠어?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70년대의 볼커의 회고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70년대의 미국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달러의 위상을 우리가 견주하기 잡을까? 지금 온갖 망신다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것들이 이제 달러의 위상을 부여잡기 위해서 금리를 20%씩 올렸던 거와 통화량을 축소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려고 했던 게 있었고요. 두 번째가 페트로달러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한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소비에트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유일한 패권이 되면서 안정을 찾았고 달러의 강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낮은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왔다는 것들인데요. 지금 어때요? 달러 위기인가요? 지금 뭐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그런데 70년대로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달러의 문제는 아마 10년 20년을 두고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달러 위상이 조금 약화된 것도 있을 거고요. 지금 각국의 외환 보이고 해서 달러 비중이 좀 줄었어요. 당연히 러시아도 줄였을 거고 중국도 줄였을 거고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막 제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위상은 지금 견주하단 말이죠. 돈이 갈 때는 지금 달러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 한 4, 5년 정도 10년 정도는 유대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70년대 그레티 인플레이션하고는 실은 상당히 좀 다르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다른 점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즘 시장에서는요. 연준 의장이 키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볼코가 2미터 6피트 7인치 해가지고 급등했고 점점 내려갑니다. 옐런이 거의 땅바닥에 있었죠. 그러다가 파월이 이게 180 정도 됩니다. 180 키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불똥이 우리나라로 튀었어요. 이창용 하는 후보가 키가 190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작으신 분으로 해야 되나 지금 미국 채 금리 2.9 이 정도 왔죠. 지금 저희 생각에는 아까 예상치 못한 이슈가 지금 1분기 3월 2월 후반 이후에 집중적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3월 중후반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빅스텝에 뭐해 아마 5월 FOMC가 5월 3, 4일인가 그랬거예요. 그때 어떤 윤곽이 나올 겁니다. 50pp 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또 얼마 한다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대책이 나오면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2분기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 2분기가 아까 우리가 채권을 고점을 잡기는 쉽지 않은데 인플레이션 고점 금리 고점을 잡기는 쉽지 않은데 그 근처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우리가 1500 떨어지니까 사람도 이제 좀 싸다. 사자 1500 1400 1300 1600 나눠서 사자 이렇게 얘기하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한국 국제들이 비슷한데요. 여기서 지금 일단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 장기 중립금리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2019년에 2.5%까지 올리고 떨어집니다. 경기 침체로 갔죠. 미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금리 수준 금리 수준 이거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보통 금리 사이클은 거의 여기서 끝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애널리스트들 또 월과들 다 이거를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이상 안 간다. 근데 지금 와버렸죠. 무슨 차일까요? 시계월의 차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0, 40년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데이터를 활용하면 안 되지. 그렇죠? 지금은 70년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일시적이지 않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여기 맞고 떨어지는 게 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확 올라갈 수도 있는 오버시팅이 필요한 겁니다. 기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70년대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플레이션 그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딴 나라 얘기입니다. 무슨 바이마르 공화국하고 중남미는 지금 케이스로 들면 안 돼요.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 미국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 사고 뭐 뭐죠? 뭐 저기 부동산 팍 사고 지금 그거랑은 연계시키면 안 되고 그냥 높은 인플레이션 이때가 지금 한 번은 보시면 한 12%까지 갔다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거의 15%까지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거 잡으려고 20%까지 올렸는데 금리를 잘 보세요. 두 번이었습니다. 70년대 두 번의 큰 인플레이션이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2020년대를 볼 때 이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20년대를 10년을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첫 번째 거 잘못 잡으면 더 큰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2020년대 ESG도 그렇고 지정확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직 다 반응이 안 된 상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기 저는 왜 두 번 그래서 보시면 올라갑니다. 쫙 올라갔다가 침체라든가 등등을 맞아서 내려가죠. 어떤 대책들을 좀 했습니다. 오케이 했는데 한 5, 6%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더 액션들을 안 하고 그러다가 저기 뭐죠 에너지 위기 한 번 더 오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오일 쇼크에 1, 2차 다 1, 2차 그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시작은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때 제대로 통제를 못했어요. 확실하게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된 줄 알았는데 더 큰 게 왔다는 얘기죠.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된다는 겁니까? 제대로 잡았어요. 이걸 더 낮게 확실히 더 낮게 확실하게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2차 오일 쇼크는 또 났을 거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대처를 할 수 있었겠지. 물론 이때 전반적으로 케인 제한의 시대였고 그다음에 대책도 형편없었고 등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통제 안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초반에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둔화됐어. 1% 됐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4.5나 이렇게 높아.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속도를 완전 늦춰가거나 아니면 금리를 또 내려가지고 부양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밀어붙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 잡을 때까지 이걸 봤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걸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금리를 다시 좀 내리든 부양을 하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건데요. 지난 70년대 때문에 확실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드린 오버슈팅을 많이 할 것 같고 2.5라는 미국 경제가 필요한 견딜 수 있는 2.5% 이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얼마든 그래서 미국 국제 10년짜리가 지금 한 2.93%를 터치하고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위로도? 네. 되게 중요한 점인데 올라갈 수도 있으면 2.8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위로도 올라갔다가 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옛날처럼 7% 10% 이거보다는 금리를 한 3% 정도나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올리기보다는 시간을 더 유지시키거나 그러니까 내리는 게 아니고 유지시키거나 양적 긴축이라는 방법이 또 있죠. 그게 저희가 양적 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돈을 빠르게 더 흡수하는데 지금은 국채 제가 아마 5월에 나오는 양적 긴축이 크기가 국채 한 500억 달러 그 다음에 600억 달러죠. MBS 350억 달러 정도를 축소 한 950억 달러 축소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더 느리는 거죠. 금리와 이 두 가지 동시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면서 지켜볼 겁니다. 아마 후반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아무튼 이번에 확실하게 잡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중립분위나 이것보다 오버시팅 기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지금 주가 지수로 치면 1500이 저점인지 1400이 저점인지 쉽지 않지만 그 근처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채권들을 이렇게 쪽씩 담아가도 되는 시작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오버시팅이 진행되고 있고 오버시팅도 거의 다 끝물인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은 것 같다. 특히 한국 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되면 경기심이 안 오겠냐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은 우리 그거 잘 피해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믿어 그걸. 그렇죠?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가 동시에 할 건데 그리고 안 잡히면 계속 할 건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못 잡았을 때는 또 문제 생기니까 잘 꽉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안 믿는 거죠. 이럴 때는 주식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닝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5% 6% 이거를 당분간 받고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거 비중을 내리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고정금리 이런 일드베이스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위기가 오느냐 침체하고 위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해가지고 뭐 또 이런 얘기 하시죠. 저는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런 얘기를 잘 안 믿는데요. 왜냐하면 거의 채권시장이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기 금리는 올라도 장기 금리는 안 오는 게 성장이 안 되겠네. 이런 그냥 생각들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 이게 전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아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 많다군요. 그 아이의 미래가 보입니까? 한 3년 후 미래가 보입니다. 저도 요즘 그렇긴 한데요.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나도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야 이러면 진짜 위기 오는 거 아냐고 그러는데 위기랑 침체가 다른 게 우리가 본 게 코로나 때 2022년 이게 침체하고 위기가 동시에 떨어져서 그런데 침체는 사이클상 침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전에 있었던 2008년의 위기도 실은 침체랑 이게 동시에 맞아 떨어져서 그렇지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그때는 글로벌 뱅킹의 문제가 생겼던 뱅킹의 문제였고 이번엔 코로나가 문제였고 그전에 보면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기 침체 사이클에서 나쁜 상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상대 좀 안좋아 그런 것들이 그 정도의 침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거 안 하고 70년대 80년대 그다음에 전세계 칠레도 그렇든 어느 나라도 그렇든 그렇게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 부도율을 보면 무딕스의 하일드 기업 부도율을 보면 이게 위기 때 2008년 9년 그다음에 2020년 되게 높아졌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침체가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도 준비가 됐고 은행이 지금 레버리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큰 회사들은 우리라고 회사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냥 경기 사이클 상의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가운데서 어떤 채권에 매력이 있느냐 채권 채린이 아버지로 골라주는 건데요. 금리를 먼저 올린 나라가 좋은 거예요. 왜요? 미리 맞았으니까 미리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안 올릴 거니까 먼저 올라온 거죠. 한국은 먼저 올린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올린 나라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 있는데요. 아직 올라가기가 멀었고 그렇게 올린 나라 중에 실은 브라질도 있고 메시코도 있고 우리도 지금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지금이 금리 고점이 아니겠냐 한국 금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점인데 이게 고점을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게 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깨졌는데 왜냐하면 한 2.5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실은 한국은 미국처럼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아니고 또 이렇게 8.5 그런 건 아니잖아요. 4% 이런 건데요. 그다음에 한국이 잠재성장률도 앞으로 1.7%밖에 안 된대요. 그거는 반도체 이런 카펙스 투자 같은 게 많았었잖아요. 그동안. 많은 기여를 했는데 미국이 거기다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인도도 거기다 지어달라고 합니다. 각국이 다 중국도 아마 그럴 텐데 중국 투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등등 때문에 이런 카펙스 투자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한국 잠재성장률이 1.6 2.5 되는데 과연 한국 10년물 또는 5년물 국채가 3% 넘는 게 말이 되냐고 10년 전에 2011년인가 12년쯤에 우리나라가 30년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5%였어요. 금년에 잠깐 튀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쓸데없는 거를 지금 그런 거 없잖아. 10년 5%짜리를 30년 동안 받는다? 땡큐죠. 자 10년 우리나라 국채를 3% 넘어가는 거 앞으로 10년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되게 좋은 찬스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은 막투마켓으로 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깨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주식으로 치면 1500, 1400, 1600일 때 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관은 담았을 때 또 올라가면 그동안 터진 거 또 터지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못 담아요. 싼 거 같아도 더 내려갈까 봐 눈치만 보고 있는데 특히 수급 때문에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지금 안 맞는데 이제 그 뭐죠? 아까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얼마나 돈이 나올 건지 애매한 상황이고 얼마나 수요가 있을 건지 수요가 있을 것 발행을 얼마나 할 건지 그렇죠. 증세로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정부가 출범이 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왁구가 나와줘야 돼. 그렇죠? 뭐 또 포맷이 나와줘서 명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6월 1일인가 저기 또 선거 있잖아요. 그 전에 될 건지 아니면 그 후에 될 건지 또 그 추경이니까 그 의회에서도 또 통과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또 혹시 민주동하고 관계에서 또 트러블이 생겨서 또 잘 안 될 건지 그 과정에 또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 때문에 금리가 아주 급등해서 우리가 말하는 오버슈팅에서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사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이면 해볼 만하다는 거를 그래서 국채 심리안 외령어를 좋게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은 원화가 많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서 해외는 가야 되는데 지금은 원달러가 지금 1240원 30원 이렇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약세인 편이죠 이럴 때는 달러로 바꾸는 게 조금 그렇죠 좀 부담되죠 원화가 이미 약세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12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때 그때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국내 채권 쪽이 기회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다른 통화 달러나 해외라나 패스워나 다른 거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통화로 달러 같은 대로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채권들 지금 제가 한국 것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각국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니즈에 맞는 금리는 그래서 리스크랑 연관되는 겁니다 3% 금리는 리스크 되게 낮은 거고요 여기 6, 8, 12 이런 것들은 이렇게 높은 거죠 근데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분석을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얘네들은 어디서 사요? 예를 들면 다 있어요? 네, 증권사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담아서 이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채권을 안 했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서 그러면 저기 성과가 깨지죠 성과가 깨지니까 안 했는데 올 초까지 지금은 많이 금리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자산배분 정상화 이제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자산배분 정상화가 안 됐던 거예요 정상적인 자산배분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잃을 때 샀다가 인플레이션의 거의 정점으로 갈 때 샀다가 나중에 경기 침체로 가고 그러면 금리가 또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제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금리 내려가는 시점이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이게 사이클이니까 인플레이션인 것처럼 사이클 되게 짧네요 지난번 70년대는 10년 내내 물가가 이렇게 올렸다고 그러더만요 사이클이 옛날 사이클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는 거를 부양하기도 하고 온갖 인위적인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상은 경기 침체가 2024년에 올까라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 온다는 사람도 있고 더 늘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내려갈 겁니다 그때 다시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이런 채권 투자를 이제 좀 시작을 해보시는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 채권 지금 사면 좋다 우리나라 채권 금리 높으니까 회사체도 좋고 그중에서 골라서 해보자 미국 채권 사는 거는 어때요? 지금 미국 채권 ETF 같은 것도 있는데 좋습니다 근데 해지를 해야 되니까 걱정되는 건 환의 문제인데 환은 결국은 달러가 예전 같은 70년대에는 미국 기축통화에 대한 걱정도 있고 등등 그러는데 지금은 달러 패권 강하고 그러면 강달러 아닐까요? 계속? 그런데 그게 계속 강달러가 아니라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한 20년을 보면 한 번은 1500원까지 갔지만 한 1050원 정도에서 1250원? 128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번은 위에 갔다 왔지만 그 정도 선으로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1240원 근데 만약에 레벨 자체가 약간 좀 움직였다 레벨 중간이 한 1200원이다 왜냐면 포트폴리오 투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해외로 서학 개미죠 근데 이제 서학 채권 개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해외? 우리 연기금들 대체 투자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투자로 엄청나게 나가게 돼 있고요 카펙스 투자 등등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너무 투자하기 적은 돈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 중심이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네 1200원 밑에 그러니까 1190원 뭐 80원 이렇게 가면 약하다고 보고 네 그럴 때 조금씩 담기 시작하는 지금은 1230원은 좀 부담되고 1100자 보이는 1190원 맞이 이럴 때 좀 담았고 그럴 때 좀 담으면 좋을 거 같다 아무튼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든 국내든 간에 좋은 채권 투자의 기회가 이제 계속 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린이 아빠 우리 신한정 선생님과 함께 이제 자산 배분 좀 정상화로 가는 길 이제 채권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들었고요 채권 투자 관련돼서 좀 더 상세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시면 나무앱이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하는 거 있는데 NH투자증권 FICC센터가 주도가 돼서 거기서 또 채권 전문가가 나오셔서 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나무 앱 네 그 NH투자증권의 앱을 깔아요 거기가 이제 나무증권이거든요 네 거기 보시면 강의가 또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신한정 센터장 강의 그렇습니다 신한정 센터장님과 그 팀원들의 또 전문적인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아마 참고가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해 주신 신과투어에 우리 신한정 센터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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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